이 분은 가수라고 해야 되죠? 조영감씨가 가수인가? 가수죠. 가수는 가수죠. 예예예. 이 분에 대해서 방송 때마다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. 우리가 말하면 참 이 사람이야말로 허죽겠다고 봐야 될 거 같아. 근데 저분은 지금.. 지금만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? 와.. 욕밖에 안 나온다. 어찌 둘러보면? 죽일러. 내가 원래 전 나쁜 말을 안 하는데 사람 웃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? 근데 아직도 내가 보면 반성하는 기미는 하나도 없는 거 같아. 인간이라면 반성해야 되지 않나? 얼굴 보면 아직도 뻔뻔한 거 같아. 우리 팔자나 저런 팔자들이나 뭐 다 똑같지 않나? 남한테 웃음판을 사준대. 그거를 자기 욕심으로 너무 많이 키워왔다는 거? 남 앞에서 어쨌든 옛날에는 국민 가수라고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봐봐 저렇게. 그 욕심이 지나다 보면 그게 화를 부르는 거지 화를. 이 분은 모르겠어 이제. 자꾸 철창에서 나오지 못하나? 정신을 못 차렸다? 가시동 차렸지. 죽어도 못 차릴 거 같은데? 인간 탈이 아니야 저거는. 귀신의 탈이지. 양심이 없다? 양심이 없죠. 아무튼 그런 분이다? 그렇죠. 우선은 차이가 intimidated?